무한 세발낙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대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오늘도 무한벌낙지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맛있을 때고요. 그리고 가장 선도가 좋은 목포참조기 안강망배 발아조기입니다.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도가 가장 좋은 안강망배 발아조기고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목포참조기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목포참조기입니다. 안강망배에서 좋고 뵙고요. 정말 싱싱하고요. 그리고 160mm 참조기입니다. 구이용 참조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참조기고요. 사이즈는 20cm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160mm 참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조기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정말 선도도 좋고요. 140mm 파조기입니다. 사이즈는 21cm. 파조기란 상처가 나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더 저렴합니다. 사이즈는 21cm 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140mm 파조기입니다. 그리고 120mm 파조기입니다. 사이즈는 22cm 전으로 들어가고요. 좀 더 도톰한 파조기를 원하신 분들은 120mm 파조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조기도 인기가 정말 좋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큰 파조기입니다. 백미파조기고요. 파조기가 상처가 나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많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파조기 원하신 분들은 꼭 파조기만 드시는데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를 원하신 분들은 백미파조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랭이병어도 가져왔습니다. 자랭이병어 대사이즈고요. 핵감용으로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감용 대사이즈고요. 썰어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늘 손도 정말 좋고요. 안강망부에 좋습니다. 30미병어입니다. 병어 인기가 정말 좋은데요.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고요. 제수형 병어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가격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병어 좋아하신 분들은 미리 미리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병어 20미병어도 가져왔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병어고요. 오늘 병어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20미병어, 큼직큼직한 병어 원하신 분들은 20미병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격대가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큰 병어 원하신 분들은 20미병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